025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동사는 1972년 6월 설립되어 국내 외에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명의하고 있음 2022년 7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최대주주가 이도 헬스케어에서 엠버캐피탈 코리아로 변경된 후 주식담보 제공 계약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최대주주가 iok컴퍼니로 재변경되었음 마스크팩 외에도 drc 헬스케어의 미용의료기기 사업과 sc컴퍼니를 통한 병원 마케팅 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2022년 3분기 중 지분 매각함 기업개요 대시 1972년 6월 설립되어 피혁 및 피혁 관련 제품의 임가공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피혁 사업은 중간 현재는 화장품 사업만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 등으로 주 fn 리퍼블릭 등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화장품 유통업체인 상해걸군화장품유환공사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drc 헬스케어 광고대행 관련 센시블 마케팅 관련 sc컴퍼니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규 사업인 광고사업의 매출 반영에도 마스크팩 등 화장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 시장의 매출이 전무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 및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관계기업이익 증가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중동 등 해외 신규 시장 확대 미용의료기기 사업 강화 병원 마케팅 및 광고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제2준 코스메틱의 시가 총액은 32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제2준 코스메틱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70위입니다. 제2준 코스메틱의 상장 주식수는 384만 9138주입니다. 제2준 코스메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2준 코스메틱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3.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9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0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1.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2,6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0,65배, 13,0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0억원, 마이너스 123억원, 마이너스 17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93억원, 마이너스 221억원, 마이너스 398억원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번지 84%이고 유보율은 68.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5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833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총가들의 평균은 840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총가는 8530원이며 주가가 제이준 코스메틱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총가는 8530원이며 주가가 제이준 코스메틱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제이준 코스메틱은 거래량 2만 9900일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300내순주, 삼성에서 3980주, NH투자증권에서 316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145주, 제이피모간에서 259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6586주, 키움증권에서 4281주, 한국증권에서 3101흔다섯주, 삼성에서 2509주, 제이피모간에서 24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72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04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